오늘 오전 10시 반쯤 서산시 음안면 탑복 교차로 부근에서 A씨가 몰던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고가 형태의 도로 5m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에 탑승했던 A씨의 70대 어머니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고 A씨와 A씨의 딸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보다 앞선 오전 3시 50분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 262km 지점 당진하 A씨 부근에서 22톤 화물트럭이 다마스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22톤 화물차가 옆으로 넘어지며 40대 운전자가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고 화물칸에 들어있던 16톤가량 퇴비가 도로로 쏟아지면서 차량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경찰은 다마스 차량이 엔진 고장으로 3차선 중 2차로에 멈춰선 상태에서 뒤따라오던 22톤 화물차가 이를 피하려다 추돌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감사합니다.